강호구 전 샀죠 나 하나 샀어 아 그냥 편하게 사냥하자 가운데에 있거든 아 뭐야 가운데에서 상대방이게나? 강화 얼마에요? 강화 2개인가? 공격력 강화가 2개인가? 스탯이 2개인가? 아니야 무조건 510공 사냥 무조건 사냥이다 이거 그냥 사냥으로 간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맞아 어차피 적대관계 없으면 아 그런데 저는 우광의 상점 어iente 알아요 payments 전 저도 모르... 잘 모릅니다 야 여기서. 저기 나 봐봐 거기 correct 거기 쓰러겨. 거기 가운데로 쭉 가 거기 넘어가면 위로 올라가는게 있거든 거기 상점있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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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오공할게요 어세신은 강하시거든요 어세신한테 리포다 맞자 좋을 게 없어요 인간만 잘 잡아봤어요 이거 세 부위 다 맞출 수 있겠는데? 근데 세 부위는 아까 우리 악어 형님께서 좋은 얘기하셨거든? 뭔가 시부제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일단 오늘 없으면 오늘 저게 최고인데 다음번에 맞추면 되죠 맞아 그래서 난 맞죠 저 레드 나만 안 맞췄는데 악어 말 듣고 한가지 말할게 있다면 저 레드 우파루파비늘이 27개 있어요 미친 지금 얼마나 많이 잡은거야? 나도 23개 아니 애들 잘 잡나보네 레드 우파루파만 겁나 잡을 수 있어요 그냥 미친 난 굉장히 힘들게 잡고 있어 근데 이게 원거리가 나중에 보스 잡을 때는 좋겠다 보스같은건 근접해서 그냥 돼질거 아니야 아 뭐야 이거 강화 강화 30밖에 안나오는데 실환한거에요? 나 50나왔는데? 나 50이야 저는 이미 아이스 우파루파 이거 깼거든요 포이전 14마리 아니 당연하죠 근데 이거 2차전직 하지 말라는거 같은데 나 2차전직 지금 일단 죽여서 일단 2-2 깨러갑니다 어 2차전직 하라는거 재밌네 포이전이 저 반대편에 있다는 거지 어쨌든 다 잡아야되니까 엔젤 우파루파 렛렛때봐바 아 근데 이거 지 standing 생유튜버 구독자 이거 뭐지? 흐헤헤에헤헤에헤헤 흐헤헤에헤헤에헤헤 오오 저는 오늘 패넛을 얻기 위해서 방어구 무조건 다 맞춥니다 여러분들 아 PVP 생각해야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전 체력을 찍었죠. 이렇게나 넥크로맨을 꿈꾸는 자는 오랜만이고 아니 이거 2차 퀘스트 조건이 블루 아쿠아 소울 30개라는데 아 죽었어 미친놔 파이어 우파루파가 잡기가 너무 힘든게 뭐가 안 좋냐면은 불이 붙어가지고 개쌤 파이어 우파 아니 근데 님들 저 이거 전직 교관님 2-2 깨니까 좀 안 좋은 일이 있네요 나로 그거 깼는데 30개 구해오라고 하더라 저 30개야 근데 실환가요? 아니 안고왔어요 30개 구하라고? 저 30개 구하라고 제가 볼 때 2차는 10회차 뒤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 어깨 어깨 부분 뭐지? 어디갔지? 아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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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칫 중상출타 아이고 상가 고이네 제가 볼 땐 우파루파 자체가 문제거든요 컨팀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난 갑자기 내 내 미사일이 뒤에 있는 우파루파를 맞추는 애 뒤에서 갑자기 뒤통수 친다고 에픽농스타로 바뀌어 갑자기 저도 창을 앞으로 찔렀는데 뒤에 있는 애가 화내더라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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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들이라고 얘네들 아아 아하아 죽으면 마음이 안풍이나 아 미친 절로가 미친 저거 근데 pvp 보고 큰 났네 내가 원하지 않았어 야 보이면 다 뒤진다 나 경험치 거의 없다 보이면 죽인다 아 나 또 죽는다 미친 네두 우파 파이어 우파 동선을 위 나무 뒤로 가면 안될 것 같아 열로 돌자 아이 쿠션을 오오오옥 오오오사냥 사냥 이거 와 사운드 플레이 이제 사운드 플레이까지 해야 돼 미친 여기서 ㅋㅋㅋㅋㅋ antidess 이거 모드중에 사이드 미러 오 Aww 만두기 개멋이게 싸우네 가자 아드가 나 옆에 나 있다 죽이지 마 제발 아이스 파이어 내 근처에만 없으면 돼 난 안 맞고 죽이니까 개꿀인데? 가서 일단은 패스부터 깨고 아이스 파이어 잡아야겠다 비늘이 괜찮은데 이거 방하려고 하고 체면이 같이 올라가네 비늘이 얘들아 이거 어세신 생각 외로 나쁘지 않음 여러분들 어세신 하세요 이미 늦었어 뭐라 하세요 해변에 맘 편히 갈 수 있긴 했어요 오! 아쿠아솔 아쿠아솔 한 번 더 질렀까? 아 이거 30개 모아야 되나? 아 근데 아쿠아솔을 모으려면 세져야 된단 말이지? 아 이거 무조건 써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봤을 때 사냥을 잘 해야지 아쿠아솔을 많이 모을 수 있고 많이 모아야지 이제 다 약간 스노우불링이 잘 굴러갈 것 같아 응 그건 맞지 와우 바로 박진희렛 와 너 데뷔 드럽게 안 뒤진다 나 궁금해 지금 3,400만 오는 것 같은데 와 너 벌써 데뷔이냐? 아 나 지금 데뷔하고 있잖아 어 개꿀샘 어디 그래플러가 지금 어 나랑 사냥 속도를 비비려고 뒤질려고? 아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요 나이스 어 포션 아까운데 갔다 와야지 안녕하세요 동식님 이번에는 50 뽑아주실 거죠? 10 뽑아주시면 안 돼요 네 자 갑니다 아 야 좀만 안으시오 이번에는 반드시 50이길 해 허벅 으아아아아아아아 삼신 젠장 10은 아니라 다행이다 안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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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잠깐만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코인이 없네요 코인은 안 냈는데 아 어 뭐야 이거 외상이야 외상도 가능합니까 돈 모아서 올게요 네 뭐야 뭐죠 어 잠깐만요 돈 방금 꿨어요 아퍼소로 3개에요 어 정신리에 이런거 하실때는 돈을 먼저 받고 무기를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되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저 아쿠아 소울 30개 했거든요 10번 지르겠습니다 자 30개 했다고? 지랄하네 거짓말이에요 야 머쌤야 너도 뽑아봐 너도 뽑아봐 또로돋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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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 아 왜 보이나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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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30이야 그래도 얘 10 걸리는 거 보니까 갑자기 다행이다 60 됐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빨리 주세요 아 근데 아쿠아솔 왜 이렇게 많아요 30 드렸어요 혹시 이런 생선뼈 창 같은 거 안사시나요 아쿠아솔 한 개면은 팔 수 있거든요 10 아닌게 어디야 근데 미친 근데 50 걸린 사람은 개부럽다 와 나 50, 10 걸렸는데 30, 30이네 그러면 50, 10이면 나랑 똑같네 안녕하세요 좋아 몇이에요? 아 레벨 14 아 그래요 제가 힘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19 거든요 레벨 미친 19야? 너 허언증이잖아 진짜 19에요 진짜? 부럽다 아버님도 한 18 정도 찍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나 레벨 낮아 레벨 낮은 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세다고 해야지 안 죽이거든요 상대가 아 너 그래서 구라치고 다닌거야? 예 근데 난 약해 죽이면 수 틀리면 다 죽여버릴라고 퀘스트 먼저 받으라고? 파이어 잡고 가자 전지캐 깨셨어요? 전지캐가 벽업체 진짜 많이 줘요 전지캐 지금 깨고 있어 퀘스트 지나가는 동선에 자꾸 잡으려고 하면 퀘스트부터 다른거부터 하라고 해가지고 동선에 동선에 있는거는 하고 가야지 젠시간도 있고 오이씨 뭐야 미친다 죽이네 뒤졌어 어디서 뒤통수를 쳐 아이씨 나가 좀 아냐아냐아냐 가자 자 우파루파의 지느러미를 말린 후 빠와서 상처에 바르면 금방 낫는다고 해 파이어 우파루파 아이스 파이어 우파루파 지느러미 10개씩 구해줄 수 있어? 미친 파이어 아이스 우파루파 지 비누를 구해달라네 아 오른쪽 뒤에 있음? 만등님 예? 파이어 우파루파 지느러미 좀 있으세요? 파이어 우파루파 지느러미요? 있어요 아아 아이스 우파루파는요? 아 근데 있어요 근데 왠지 아버님이 쓰는 만큼 저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10개만 있으면 되더라구요 엄청 많다고 들어왔는데 아 그거는 레드였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남는거는 조금 그거 할 수 있긴 한데 저 두개씩 남았거든요 둘 다 아 파이어 일단 남으면 저한테 살짝 달아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아 오케이 지금 남아요 지금 12개씩 있어요 둘 다 어 잠깐만요 오오 아버님 강화가 어떻게 되셨죠? 강화 30이요 아 30 오 잘 뜨시네 그럼 두 번 질렀는데 또 30나오 돈 안받고 강화해주시길래 돈 없다고 구라치고 도망갔거든요 강화 몇번 질렀는데 계단하신 분이네 크게 되실 분이네 형 아 그긴 해 안 맞았는데 어떻게 해요 형 사냥터고 피맞하거든요 지금 아니 저 미친 피나다가 아니라 너가 죽였잖아 이 새꺄 미친놈이네 아 왜 그러세요 죽지 말잖아 자 죽인놈이네 죽이지 말던가 개같은거? 넌 뒤져서 너면 왜이렇게 알았어? 왜이렇게 알았어? 저는 악을 보면 부리를 보면 못참는 병에 걸렸거든요 아 맞아? 오 근데 원래 아오 오 오 근데 뭐 니가 뭐 세자야도 뭐 자 여기 잡는거 블루 아쿠아솔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 얻었다 미친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저 지금까지 두개 먹었어요 때리면서 해야 돼 이거 못사 소리 들린다 빠져야지 사냥 할인만 하세요 사냥? 빡세 내가 원하는 애를 안때려 얘가 지 뭔데요? 아 저게 또 유도탄에 또 그런게 있지 앞에 있는데 열 칸 뒤에 있는 애 맞음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문제가 있네 재미있겠네 아니 앞에는 인식하는게 아니라 열 칸 뒤에 있는 애 맞더라고 재미있겠다 상당한 녀석이야 저는 활처럼 사선으로 때려야되거든요 일단 지느러미 덕어야되네 이거 이거 첫번째 케이스 다음에 어디서 하시는지 아시는 분 찾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제가 알려드릴게요 왼쪽 왼쪽 끝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저 있는대로 오세요 아 네 보여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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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여기 있습니다 왕독님 여기 왕독님 여기 왕독님 여기 지느러미 남으시는게 있다면 지느러미 남으시는게 있다면 스틸이 뺏기지말든가 오케오케오케 왕카로 팔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제가 팁으로 요거랑 요거 드릴게요 아 그래도 뭐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돈 벌면 제가 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네요 예예 아니 저 실크 아 저 실크 아 저 실크 아 저 실크 아 저 실크 은혜 입은 악원은 무조건 음? 복수를 난데 아니 그 뭐지? 복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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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입은 악원은 무조건 은혜를 갚습니다 데빌 우파루파와 엔젤 우파루파의 지느러미 15개씩 구해줘 자 아이스야 아이스 깬 다음에 레벨업하면 그걸로 파이어 더 잡으면 되니까 오우씨 그래도 공격력 세지니까 좀 편해졌다 저리가 저리가 오우 맞지 맞지 와 스톤 우파로파 저리가 나중에 이런것도 다 필요할거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하나 톡 톡 톡 이게 사냥을 빨리 하려면 평타 때리는 것도 연습해야겠다 갑옷 싸기를 잘한거 같아 어 아 나는 이거 나 한번 더 강화해봤거든 난 50 50 100이야 미친? 우와 이거 될 놈들 안들 아니래 야 미친 미족키링이네요 이거 어그로가 왜 이리 안 끌리지 살키링이네 어 나는 무조건 50 나오는데 미친 와 부럽다 근데 이거 강화하면 인차를 못하는거 같긴 한데 우선 해야지 야 그래도 부럽다 오늘 비밀키링이 있어 야 그정도면 너 게임 확살하고 다니겠다 오늘 네 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 스킬 데미지가 흐흐흐흫 아니야 성당해 그정도면 지나갈게요 때리지마스 50 데미지면은 차이 많이 나는건데 아래 무사 무사 사냥하이마니 무사 레벨 한 20 넘겠다 괜찮아 초반에 되는 애는 나중에 10 10 뜨더라고 꼭 응?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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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나 공포증 걸렸어 뒤에 저기 있으면 깜짝 놀라 진짜 이건 뭐냐 뭘 우파루파 포비아에 걸리셨군요 어 우파루파가 뒤에 있으면 날 때리러 오는거 같애 와 악어님 이따 나한테 뭔걸 받으러 와야될 수도 있을거야 아 네? 어 진짜요? 아 이거 이렇게 하는거구나 아 레벨업 했다 야 우리 이틀가봐 시통화방 아 우리 시통화방 시통화방? 오케이 무슨 비밀일 야 뭐야 뭔일이야 이거 나중에 캐스트 깰 때 여기 안에 로잘리 다음 캐스트 있잖아 그거 하고 있어 어어 그거 까면은 야잣잎을 구역으로 하거든 근데 여기 나무보면은 초록색같이 이렇게 튀어나온 블록이 있어 우쿨리가면 야자님 나오거든 어 미친 미리 미리 열개 구해놔 오케이 이따가 애들 갑자기 다하면 없을수도 있으니까 오오오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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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미리 열개 구해놔야돼 자연스럽게 가져갈게 오케이 자연스럽다 오케이 오케이 위로갑시다 위로갑시다 아무도 몰랄까? 나 정보 공유준거 알죠 나중에? 어? 좋은 관계 오케이 오우 야자님 이미 떼네 어 위로갑시다 오케이 가자 있으세요? 아 저 형은 멀찍이서 쓰게요 이런데도 있는거 아니야? 오우씨 진짜 있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순이님이 공격권 샀다고 몰래 뒤에서 죽인다고 하거든요 다들 조심하세요 레인저님 너만 노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레인저님 레인저님 아 제가 200 모았는데 200까지 모았는데 죽이셨잖아요 아 레인저님 왜 그러세요 진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그럼 저한테 한번만 죽이시면 죽으시면 돼요 근데 왜 안나와 레벨업 레벨 레벨 한 마리만 잡으면 레벨업 할 때 말해주세요 오우 속 좁아 죽여드릴게요 레인저님 평화 사랑하시냐고 혹시 네 혹시 화를 쏘세요? 어 이것도 구해놔야지 어 비와요 어 비온다 이쁘다 나 미래의 퀘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 뭐지 이건 미래의 퀘스트요? 전전이 더 을신현 쓰러졌어 와 이거 개 이쁘다 던전 와 비오니까 더 이쁘다 두 번째 퀘스트 내가 제일 궁금한거 리타닛 레벨 어 인정 리타닛 레벨이 제일 궁금하다 나 14레벨인데 와 개높네 어 높다 높다 근데 너블이 보다 리타닛 더 높은감 아 싫어 안돼 - 야 맞네 야 혹시 너네 뭐 지느람이 필요하면 살래 중력이 에밋이 어딨어? 개무수야 해 휘져버 쓰네 adelante ολtså 발언 주의하세요 아 안살래 어쩌지 스톤 엔젤 우파로파에 지느람이 오히려 역 효과를 준대 아이스욱 våra 루파 야 너 무슨 인베스트겠냐 argued 어 이거 뭐야 이런 약을 다 맞으러 큰일 났어 뭐야 이거 야자나무 야자잎은 어떻게 구해 이거? 야자나무 야자잎? 아 저건가보네 저랑 싸우자 이거죠 지금 야자나무는 퀘스트 어떻게 받아? 이거 누가 벌써 캐는 사람 있네 뭐야 아 이거 지네비 구하는거 너무 에반데? 지네비 다 팔고 왔는데 샹 걱정하지마 그 지름이 아니야 그래가 뒤져 나 쎄 미안해 몬스터야 뒤진다 오지마 오지마 아 미친 어 잠깐만 중력이 어딨는지 아시는 분? 전 싸움을 싫어해요 여러분들 중력이 어딨어요? 우리 예쁜 중력이 어딨까요? 언니네 아 다 구했다고 아 바로 사용했네? 하하 나의 경험치가 되어라 미친 내가 경험치가 사라지겠어 아 아 왜 한 마리도 얹어봐야돼 와 이거 빡세다 지느러미가 안나와요 와 나 진짜 미치겠다 얘는 왜 이렇게 세냐 아 에미넷에 가는거구나 그로에게도 가야되네 다 잡았네 나 언제 다 잡았냐 여러분들? 아이스 자 이젠 암흑이 힘에 더 가까워질 시간입니다 휴식을 취하시고 저에게 다시 와주십시오 오예 오예 17이야 와 공룡 개 세진다 암흑이 힘은 늑과 같지요 한번 물드기 시작하면 더욱더 어두워지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